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 파워디렉터의 설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디렉터는 스마트폰에서 키네마스터 못지않게 아주 장점이 많은 앱입니다 여러가지 키네마스터에서 할 수 없는 여러가지를 파워디렉터에서 할 수 있어서 저는 자주 애용합니다 자 여기서 아마 새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기존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띄워서 설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띄웠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 편집을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 설정은 키네마스터인 경우에는 초기 화면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파워디렉터의 설정은 여러가지 프로젝트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면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이런 톱니보게 있죠 이 속에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서 설정도 있고 팁도 나오고 비디오 튜토리얼도 여기 도움말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설정이 있죠 이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치해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설정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기본 이미지 길이는 사진을 올리는 경우에 기존 기본 이미지 길이는 5초로 되어 있죠 5초 이걸 터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슬라이드 식으로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것을 원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면은 이렇게 10초 10초 까지 지금 있네요 s 는 세컨드 초 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제일 적은 것은 0.5초 까지 기본적으로 5초가 되어 있네요 키네마스터는 정품을 구하면은 기본적으로 6초로 되어 있죠 파워디렉터는 5초로 되어 있습니다 5초 그대로 둘게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미지 효과 있죠 이것은 자 여기서 터치하겠습니다 기본 이미지 효과를 이것은 ON으로 되어 있죠 이미지 효과를 줄 거냐 말 거냐를 글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넣으면은 사진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걸 하겠다 하면은 ON 하지 않겠다면은 이렇게 눌러서 OFF를 해야 됩니다 자 기본 이미지 효과는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ON 하지 않을 때는 OFF 이렇게 ON OFF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ON을 했을 때 더 이상 선택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ON을 해 두는 게 좋겠죠 요거는 좀 현재 기본 이미지 효과 에서는 에 조금 그 키네마스터 구조가 다르죠 다음에 전환효과 기본 지속시간 장면 전환 있죠 그것을 기본적으로 2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터치해 보면은 이렇게 2초로 되어 있는데 더 길기도 할 수 있겠죠 장면 전환이 그런데 너무 길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짧게는 0.1초로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2초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효과 타이틀 효과 라는 것은 하나의 글자죠 자막입니다 자막을 넣었을 때 기본적으로 몇 초냐 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걸 터치하면은 여같이 5초로 되어 있죠 5.0s s 는 초 입니다 이 길기는 이와 같이 10초 까지 자막을 처음 입력하면 10초 까지 할 수도 있고 제일 적게는 0.5초 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타이틀 길이가 똑같이 예 타이틀 자막은 여같이 5초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탐색 후 재생 계속 재생이 있는데 이거 ON으로 되어 있죠 이거 뭐냐면은 파워디렉터 편집을 해보면은 이거 플레이를 해놓으면은 다른 작업을 하고 끝나도 계속해서 플레이 됩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계속 하겠다면 ON이고 하지 않으면은 터치하고 OFF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요 그래서 탐색 후 계색 재생 재생은 플레이죠 플레이를 계속해서 하는 것도 편리한 점도 있고 어떤 때는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ON으로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타임라인에서 클립 마침효과 사용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클립이 위에 있는데 세로 클립을 가져왔을 때 그 위에 것과 길이를 비슷하게 가져왔을 때 탁 스냅이 붙으면서 달라붙어서 똑같이 길이가 되는 그런 효과를 말합니다 스냅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용해 보면은 ON으로 맞춤효과를 쓰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OFF 하지 말고 ON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보시면은 프리미엄 콘텐츠 비디오로 프리미엄 콘텐츠는 비디오로 시청하고 콘텐츠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현재 ON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과거에 거염하기로는 이게 정품이 아닐 때에 어떤 동영상을 시청하면은 그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잠금 없이 이렇게 여러가지 쉽게 말하면 어떤 효과를 사용할 수 없는데 동영상을 보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런 것을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은 0, ON을 하고 하지 않겠다면은 OFF로 이렇게 해야 되죠 밑지받츠 본전이니까 하는 거로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알림 있죠 이제 이 파워디렉터에서 여러가지 알림을 알려주죠 시스템 트레이 알림 표시 뭐 알림 표시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건 OFF 보다는 ON으로 해 놓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앱 평가하기 있는데 앱이 뭐 이렇게 터치하면은 앱 평가한 대로 가는데 이것은 각자라서 그 다음에 모든 팁 초기화 여기 있죠 이것은 자기가 지금 위에까지 변경을 시켰는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전송은 뭐 질문점이 있었든지 할 때 이 사이버링크에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메일 주소가 나오겠죠 다음에 파워디렉터 정보 다음은 파워디렉터 정보입니다 이걸 터치하면 버전이 몇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PC형 파워디렉터 무료 체험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보지 않겠습니다 이상 이와 같이 설정에서 파워디렉터 설정은 이렇게 쭉 훑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을 터치해서 여기서 설정해서 각종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파워디렉터의 설정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파워디렉터의 설정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파워디렉터의 설정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정에서 면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파워디렉터의 설정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파워디렉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